5분 마루 치킨 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5분 마루 치킨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상금이 520만원이나 되는 아주 중요한 공모전입니다 5분 마루 치킨을 드시고 먹방이라든지 cm송이라든지 무엇이라도 영상을 제작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명관이가 5분 마루 치킨의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닭을 잘 표현한 좋은 캐릭터입니다 5분 마루 치킨은 100% 군내상 냉장 신선육을 사용합니다 푸짐한 구호 닭이고 오븐에 구워서 트렌스 지방에 걱정이 없는 건강한 닭입니다 저는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저희 집 근처에 있는 5분 마루 치킨의 매장을 찾았습니다 한 마리에 9,900원밖에 하지 않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놀랐습니다 신메뉴로 찐차장치킨도 발매하고 있는 광고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온톤 대전을 이용하여 10% 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스트 인기 메뉴는 오리지널 로스트와 바베큐 로스트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젊은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잘 맞아주셨습니다 가게 내부가 정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굉장히 맛있는 느낌이 듭니다 생맥주와 같이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븐에 구운 맛있는 치킨을 집에 가져와서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언박싱은 참 매일 좋습니다 방문 포장시 2,000원 할인도 하고 생맥주도 포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떡볶이도 치킨과 함께 주문 시에는 2,000원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치킨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치킨에 떡볶이도 같이 있어서 떡을 먹는 재미도 정말 좋았습니다 연간이가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다음에도 또 사먹자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치킨을 드시고 영상을 같이 공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